하루하루 허가는 우리 아이를 위해 알찬 교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이색교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냉장고 자석 퍼즐 만들기 별다른 장소나 제품 없이도 냉장고에서 쉽게 퍼즐 놀이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위 재료들을 준비해 줍니다. 도안을 준비해 줍니다. 편집자는 사과와 가족사진을 선택했네요. 코팅하기 전에 도안을 손을 따라 잘라줍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자석 코팅지를 꺼내줄게요. 자석 코팅지 안에 잘라둔 퍼즐 조각을 넣어줍니다. 완벽한 코팅을 위해 PA-2304 플러스로 준비했어요. PA-2304 플러스의 전원을 켜준 후 코팅지 두께에 맞게 설정해 줍니다. 설정한 온도가 되면 예열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투입구에 코팅몰을 넣어 코팅해 줍니다. 코팅몰을 다 코팅해 준 뒤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코팅된 퍼즐들을 잘랐다면 냉장고에 붙여주세요.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색여구 자석 퍼즐 아이와 함께 만들어도 좋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